안녕하세요 과일삼촌입니다 과일삼촌과 과일 속으로 쑥쑥쑥 맛있는 여름철 대표 과일 중의 하나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맛있는 테니스코보다 조금 큰 사이즈 복숭아 5개 들었습니다 한 팩에 가격을 조금 내렸습니다 오늘 일요일 복숭아 10,000원 팔던거 8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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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큰 사이즈의 복숭아도 있네요 복숭아 4개짜리구요 크기는 5개짜리 보다 조금 더 큽니다 장도도 조금 더 좋구요 가격은요 14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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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우리 농산물 유튜브 센터 고정점에서 과일삼촌 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좋구요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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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